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대 영문과 신입생 은영로 역을 맡은 지수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열심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수호씨가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수호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광화에서 임수호 역을 맡은 정영입니다. 제 의상이 올라갔던가요? 수호씨가 이런 옷을 입은 거는 처음 본 거에요. 뭔가 되게 대학생 같고 비둘기 목걸이가 되게 포인트가 되네요. 맞아요? 어? 뛰어졌어요? 옷을 되게 프라이티고 비둘기 목걸이가 엄청 잘 보여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되게 중요한 목걸이인데 목걸이를 포인트로 주기 위해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례인데 저는 어떤가요? 짜잔! 처음 보는 옷이에요? 언제 입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 입은 적이 있어요? 이 위에 원래 옷을 입고 싶어요. 아... 그렇죠. 이것만 입는 건 처음이죠. 네. 네. 그리고 되게... 어... 귀한... 집 자제분... 같은데... 이 옷 되게 제가 특별한 날만 입는... 제가 아끼는 옷이에요. 영로가 아끼는 옷이에요. 오늘 입었습니다.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설광아는요. 1987년도 서울을 배경으로 영문대생 수호와 그리고 영노예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많이 기대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JTBC 드라마 설광아 지금까지도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서 지금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열심히 드라마 설광을 하고 있는 소시가 되어야 됐네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소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